자, 교재 폈어? 이제 명사용법에서 거기 이제 보통명사 이렇게 돼있지 필기하지마는 듣기만 해 거기 1번 뭐라고 돼있어? 대표단수라고 돼있지 않아? 그리고 2번은 보통명사가 추상명사 의미 갖는 게 이렇게 돼있잖아 그치? 잠깐 설명만 해줄게 자, 여기 좀 보자 이제 대표단수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거 음, 지금 이렇게 한 번 표현을 써볼게 개는 충실한 동물이다 여기서 개는이라는 표현이 어때? 한 마리 얘기하는 거야 전체 얘기하는 거야 전체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전체 이야기하는 이거를 대표단수라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자, 교재 봐 뭐라고 설명해 놨어? 정관사도 부정관사 보통명사가 복수보통명사 이렇게 쓰면 해놓지 않았어? 그래서 개는이라는 표현을 밑에 읽어봐 어도, 더더, 덕수 이렇게 돼있잖아 그치? 어때? 필요 없어 요즘 이런 문법은 안 해 자, X표시 해 아, X표시 하라는 걸 딱 정확하게 해놨어? 난 혼자 공부할 때도 볼 때도 개의치 말고 자, 이제 두 번째는 이 얘기예요 자, 여기 들어봐 두 번째는 무슨 얘기냐면 오, 여기 봐봐 보통명사 앞에 이렇게 이제 전관사 덜을 붙이면 이게 이제 추상명사의 의미를 갖는다고 그러거든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좀 보자 심히 한번 이렇게 써볼게 더 팬 이즈 스트롱어 댄 더 스워드 자, 이렇게 한번 써보자 이 표현 좀 봐봐 펜, 펜이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 펜의 보통명사 앞에 전관사 덜을 붙여서 이렇게 펜이 아니라 문의나 언론의 의미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스워드는 원래 칼이야 칼의 명사 앞에 전관사 붙여서 문화, 무력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문자 해서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언론은 무력보다 더 강하다 이렇게 해석해달라는 거거든 이게 일단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 근데 이제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해석해봐 불러봐 펜이 칼보다 더 강하다 그치? 이렇게 해서 그대로 해석한 거잖아 그치?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펜이 칼보다 더 강하다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알아들지 아이고 그치 아놈 펜이 칼보다 강해라는 것은 이 의미라는 건 알 수 있잖아 그치? 어때? 요즘 안 해 이런 것도 자, 엑스페이시에 필요 없어 절대 쓸데없이 이런 거 명세해서 따지지 마 전혀 논점이 안 맞는 걸 따지고 있는 거야 머릿속에 눕지도 마 생각도 하지 마 됐지? 자, 뒷장 넘어 565페이지를 피면 집합명사라고 이렇게 돼 있지 않니? 이것도 선생님이 딱 또 얘기해 줄게 자, 보자 집합명사라고 돼 있는 데서 스마하고 또 얘기를 좀 해볼까? 집합명사는 말 그대로 명사 중에서 이렇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묶어놓은 걸 얘기하는 거겠지 예를 들어서 가족 어떤 여러 명 이렇게 묶어놓은 거잖아 위원회 어때? 위원회 또 이렇게 묶어놓은 거지 경찰 어때? 여러 개 묶어놓은 거잖아 그런데 그렇게 묶어놓은 걸 집합명사라고 그래 그런데 집합명사는 캐틀형 폴리스형 프레밀리형 퍼니처형 이렇게 또 네이스로 구분해 집합명사는 또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하는데 여기서 캐틀형은 자, 교재 봐봐 동그라미 1번에 있으면 뭐라고 해놨어? 단순한 무리를 표시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았니? 지워버려 필요없어 딱 X 표시해 또 2번에 폴리스형은 뭐라고 그랬어? 사회의 일정 계층을 얘기한다 이렇게 해놨지? 됐어? 역시 지워버려 필요없어 딱 X 표시해 됐나? 자, 3번에 패밀리형이라고 해놓고 설명할지? 자, 줄 치고 자, 이건 정리해야 돼 패밀리형 그리고 4번에 퍼니처형 이것도 줄 치고 자, 이거 두 개는 정리해야 돼 됐지? 자, 서마하고 이제 얘기 좀 하고 자, 설명하자 보자 참고서 같은데 이렇게 보면 집합명사를 가지고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나눠요 해서 캐틀폴리스, 패밀리 번호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명사를 보면 쓸데없이 이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지 아예 따지지 말란 말이야 생각하지 말란 말이야 필요 없는 것들이야 그런데 이 패밀리형은 어떤 상황이 문제가 되냐면 보자 이제 선생님이 자, 자, 얘기해 주면서 자, 문제에 초점을 맞출게 자, 봐봐 봐봐 일단 패밀리형이 뭐냐면 집합인데 사회 조직을 먹는 거야 가족이라는 거 어떤 사회 조직이지 동아리잖아 우리 주간 공무원반 어때요? 하나의 사회 조직 덩어리 아니야 그치? 위원회 역시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 조직으로 봐야 되잖아 그치? 자, 들어봐 그래서 일단 그래서 일단 패밀리형이라는 집합명사는 사회 어떤 조직을 얘기하는 거야 교재 봐봐 자, 밑에 명사 줄 쳐봐 자, 패밀리 줄 쳐 또, 칸밀리의 명사 줄 치고 위원회 또, 청주 오디언스 줄 치고 뭐? 쫙 가서 마지막에 팀의 명사 딱 줄 쳐봐 됐지? 이게 소위 패밀리형의 집합명사라는 거야 야, 근데 이 대목에서 잠깐 얘기 좀 하고 자, 이제 그 다음 얘기할게 자, 선생님이 일단 패밀리형이라는 게 사회 조직이라고 했잖아 조직 이렇게 묵는 거라 했잖아 그러면 선생님 물어보자 회사, 컴퍼니는 사회 조직이 아니에요? 사회 조직이지 회사, 컴퍼니 사회 조직이잖아 맞자? 동아리 어때? 사회 조직이지, 그치? 그럼 물어보자 그럼 시험 문제에서 컴퍼니 회사나 예를 들어서 동아리가 나왔어 그러면 그 명사를 패밀리형으로 봐, 안 봐 보지 마. 따지지 마. 선생님이 지금 제시한 명사만 따자. 다시 불러봐. 뭐만 따지라고? 불러. 패밀리, 커뮤티, 오디언스, 팀. 이것만 따지는 거야. 이게 문법의 한계지 여러분들. 그렇죠? 이제. 잠깐 여기 좀 보자. 원래대로 하면 컴퍼니도 사회 조직이니까 지금 얘기하는 걸 따져야 되는데 여기다 놓지 말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 패밀리형의 집합명사를 가지고 문제를 내면 이 네 단어에 한해서 내는 거야. 문제가 초점이 좀 안 맞는 거지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문제에다 맞춰야지 어떡하냐. 그렇죠? 쓸데없이 컴퍼니가 주어로 이렇게 왔어. 그러면 선생님에게는 이 얘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지. 그렇죠? 좀 밝게 알아듣겠어? 이 네 개에 한해서 한번 딱 얘기하는 거야? 특히 무슨 자리에? 이 명사가 다른 자리는 필요 없어. 무슨 자리? 주어 자리. 됐지? 네. 이 네 개의 명사가 주어 자리 딱 박힐 때 얘기하는 거야. 다른 건 필요 없고. 자, 그거 체크해 봐. 패밀리형이 명사되어 있고 오른쪽에 주어 자리 이렇게 딱 써놔. 주어에 딱 박힐 때 얘기하는 거야. 주어 자리가 아닌 데 있으면 얘기도 하지 말고 이런 거. 그럼 이제 여기 좀 보자. 됐다? 소위 패밀리형의 집합명사가 주어 자리 이렇게 잡은 거야. 그러면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어. 이 사회 조직은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반이 이렇게 있어. 여러분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노트를 들어야지. 우리 반 전체는 열 명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보고 있지. 맞지? 또 어떻게 볼 수도 있어? 우리 반 학생은 각자 노트가 있습니다. 다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을 놓고 보잖아요. 각자 노트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패밀리형이 이렇게 주어 자리에 들어오면 이걸 전체로 묶어서 하나로 볼 수 있고 구성원을 위해서 각자 볼 수가 있어. 하나로 보면 무슨 수야? 단수야 복수야? 단수. 단수가 하나잖아. 그렇죠? 그러면 동사에 S 붙여, 안 붙여. 명사에 이렇게 S가 안 붙어있으면 단수야 복수야. 단수지. 한 명의 소년이잖아요. S가 붙으면 소년들. 이건 복수잖아요. 그런데 동사가 이렇게 S가 붙으면 무슨 수냐? 이건 단수지. 명사하고 반대로 돌아가는가? 동사에 S가 안 붙으면 이게 복수야. 그렇죠? 그러니까 보이는 뭘로 받아야 돼? 이렇게 받아야 돼. 명사는 S가 안 붙으면 단수, 동사는 S가 붙으면 단수. 명사 S가 붙으면 복수, 동사는 안 붙이면 복수. 그렇죠? 이게 반대로 돌아가는가? 이게 됐어? 그럼 여기 보자. 보자, 보자. 보자. 패밀리 형이 주어 자리에 있는데 이걸 하나 전체로 봤어. 그러면 단수로 받으라는 얘기 아니냐? 동사 S, E, S 붙이란 얘기지. 그렇죠? 만약에 구성원으로 보면 구성원 둘 이상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수로 받아? 이건 복수. 그렇죠? S, E, S 붙이면 안 되고. 맞지? 자, 잠깐 여기 좀 보자. 무슨 얘기냐? 선생님이 또 쉽게 할 거야. 일단 과정이 있어야 되니까. 자, 봐봐. 선생님이 무슨 얘긴가 해볼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 우리 반 학생들 모두는 그의 편지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반 학생 모두는 그의 편지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선생님이 우리 학급을 전체로 보고 있는 거야? 구성원으로 보고 있는 거야? 자, 또 다시 한 번 얘기하자. 우리 반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로 본 거야? 구성원으로 본 거야? 이게 아따아따 어렵지. 그렇죠? 지금 이 판단이 여의치가 않잖아요. 선생님이 아르켜 줄게. 자, 선생님 또 누구나. 자, 방법 얘기해 줄게. 자, 잘 들어봐. 문장에 부정관사나 숫자나 잇츠가 있으면 이건 전체로 보는 거야. 올이나 대어가 있으면 이거는 구성원으로 보는 거야. 자, 여기다 필기해 봐. 자, 붙여. 그 밑에 전체 중심으로 단수 이렇게 돼 있지? 그 옆에다 이렇게 써놔. 부정관사 숫자 잇츠가 있으면 단수. 전체로 보는 거고 올이나 대어가 있으면 구성원, 복수로 보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했으면 또 아르켜 줄게. 일단 필기해 봐, 옆에다. 필기, 됐어? 자, 필기 됐으면 자, 여기 좀 잠깐 봐봐. 선생님 물어보자. 해당 봐보자. 아, 그 가족이 머리 틀어봐. 잇츠가 맞아, 아가 맞아. 무부드는 감동을 받았다. 양은? 모두가 바이. 그 편지에 의해서 자, 잇츠로 받아, 아로 받아. 쉬울 텐데요. 쉬울 텐데요. 일단 패밀리 명사가 문장이 주어 자리 들어가 있자. 이 자리 아니면 얘기도 하지 말고. 자, 근데 뭐가 눈에 띄어? T. 올. 올이 이렇게 눈에 보이잖아. 그럼 뭘로 받아? 복수로 받아라 읽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로 받아야 돼? 그렇죠? 이신한 단서 이거 아가 복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 됐어? 자, 교재 봐. 자, 예문 봐. 첫 번째 예문 봐. 아, 패밀리가 주어인데 뒤에 뭐 눈에 띄어? 부정관사 어가 눈에 띄잖아. 어 동그라미 쳐봐. 그러면 선생님이 무슨 수로 받으라 그랬어? 단수, 단수. 그러니까 동사 이지로 받았잖아. 그렇죠? 두 번째는 뭐가 눈에 띄었어? 패밀리가 주어인데 뒤에 올이 눈에 띄잖아. 올 동그라미 쳐봐. 복수로 받았지? 아, 그렇죠? 세 번째 예문은 패밀리가 주어인데 뒤에 뭐 눈에 띄었어? 11, 11. 숫자 눈에 띄잖아. 얘들아, 11. 그렇죠? 숫자가 눈에 띄어도 단수로 받으라 그랬잖아. 선생님이, 그렇죠? 여기 봐봐. 숫자가 보여도 선생님이 단수로 받으라 그랬잖아. 그렇죠? 네 번째 예문은 뭐가 눈에 띄었어? 아, 패밀리가 주어인데 뒤에 대어가 눈에 띄잖아. 대어. 대어 동그라미 쳐봐. 그러니까 복수 워로 받았지. 워도 복수지 얘들아. 워즈가 단수고. 잠깐 여기 좀 보자. 단복수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산망하고 좀 얘기 좀 하고요. 이즈가 단수야 복수. 단수, 아가 복수. 현재 시제일 때 얘기야. 워즈가 단수. 과거 시제 얘기야. 워가 복수. 동사에 S 붙인 게 단수, S 안 붙인 게 복수. 맞지? 지금 단복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 그렇죠?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 됐어? 문제 확인하고 한 번 더 들어가야 돼. 이거는 더 많이 해줘야 돼. 우선 뒤에 넘겨봐. 이거 갖고 문제 풀고 한 번 더 하자. 뒷장 넘겨봐. 1번 문제 답 어느 것 같아? 일단 주어가 뭘로 잡혔니? 커뮤니티. 소위 무슨형? 패밀리형. 그렇죠? 뒤에 뭐 눈에 띄었어? 올이 눈에 띄잖아. 그럼 무슨 수로 받아? 복수. 그렇죠? 복수니까 답 중에 어디 있어?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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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그렇지? 워가 복수잖아. 워즈는 단수잖아. 그렇지? 그런데 3번에 3번도 두도 S 안 붙었으니까 그거 복수 아니에요? 맞는데 얘들아 여기 봐봐. 조동사에서 하겠지만 뭐뭐 할 수 있다는 Be Able To지 Do Able To는 아니지? 뭐뭐 할 수 있다. Able 앞에 B를 써야 두동사는 안 되지. 그 뒤에 A, 가로 뒤에 Able To 줄 쳐봐. 아, 가로. 문제 가로 뒤에 Able To 이렇게 줄을 쳐주고 그 앞에 들어가는 건 두는 안 돼. B가 들어가야. 비동사. 그렇지? 비동사가 들어가니까 워즈는 워루가이지. 워, 워, 워. 그렇지? 자, 2번 문제 틀린 거 찾는 거야? 1번 답 어때? 틀렸지 뭐. 뭐 보여? 워. 무슨 수로 받아? 복수. 이즈가 아니라 아. 아로 받아야지. 그렇지? 자, 근데 여기 좀 보자. 자, 이제 3번 하고 이거 좀 더 깊게 하자. 자, 한 번 더 해야 돼. 자, 틀어. 근데 버리는 방법은 과감하게 버리지만 해야 될 건 정말 깊게까지 다 정리해놔야 돼. 왜? 자, 틀어봐. 뭐냐면 봐봐. 지금 신문 어떻게 가르쳐줬니? 패밀리 형이 문장에 주어자리 있으면 그렇지? 패밀리 형의 명사가 뭐뭐였지? 4개 불러봐. 패밀리 커뮤티 오디언스 팀 이렇게. 그렇지? 4개가 무슨 자리에 있으면 주어자리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부정관사 숫자 이즈가 있으면 하나로 봐서 단수로 받고 올이나 대어가 있으면 구성원 복수로 받아 이렇게 얘기했잖아. 지금 이렇게 얘기해줬잖아. 그렇지? 근데 문제 중에서 이런 게 있어. 또 뭐가 있냐면 봐봐. 이게 없어. 그러니까 부정관사 숫자 이즈가 안 보이는 거야. 올이나 대어도 안 보여. 이게 안 보여. 패밀리 형이 주어자리에 왔던데 자, 이거 뭐예요? 봐봐. 그 가족은 이렇게 돼 있거든. 개세동사로 받아 겟자로 받아 어벌리 인 더 모닝 자, 이거 뭘로 받아야 돼? 이거 얘기 좀 해봐. 근데 패밀리 명사가 주어자리 똑같이 왔잖아. 근데 이렇게 받으면 지금 이거 복수로 받은 거지. 동사에서 안 붙였으니까 이렇게 받으면 단수로 받은 거지. 그렇지? 맞죠? 근데 지금 봐봐. 이런 특징이 보여요? 안 보여요? 없잖아. 그럼 어떡할까? 이건 어떡할 거니? 이런 특징이 있으면 특징에 맞춰버리면 되잖아. 그렇지? 없을 때는 어떻게 해? 이렇게 해. 스마트 이렇게 줄게. 없을 때는 이렇게 해야 돼. 항상 다 포함이 돼야 돼. 항상 다 포함이 돼야 되면 전체로 보면 돼. 아니야. 다 포함되지 않아도 돼. 그러면 구성원으로 보면 돼. 뭐라고? 이거 이해 좀 하고 해야 돼. 자, 보자.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 얘기 좀 해봐. 이런 특징이 없을 때 어떻게 한다고? 항상 다 포함이 돼야 되면 전체로 보고 아니야. 포함되지 않아도 되면 복수로 보란 말이야. 선생님 물어보자. 이거 해석해 봐. 불러봐. 그 가족이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그 가족은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가족들이 항상 다 포함이 돼 있어야 돼. 아니면 좀 늦게 일어난 애도 있어. 늦게 일어난 애도 있지. 아니, 봐봐. 가족이 다섯 명이야. 가족이 다섯 명인데 다섯 명 중에서 네 명은 일찍 일어나는데 한 명이 늦게 일어나. 어때? 그래도 뭐라고 그래야 돼? 이 가족은. 가족이 참 부지런하고 일찍 일어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치? 아, 그잖아. 네 명만 일찍 일어나도 그치? 한 명이 약간 난 절어도 어떡하니? 그치? 아, 그 가족은 부지런해. 야, 일찍 일어나.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치? 맞지? 그럼 이거는 항상 다 포함되지 않아도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건 무슨 수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복수로 받아야지. 그치? 그러니까 뭐로 받아야 돼? 이렇게 받아야지. 그치? 선생님 말 이해 돼? 어려워? 너 선생님 또 누구냐? 자, 선생님 또 결론 내려줄게. 자, 여기다 잘 들어. 선생님 딱 결론 내릴게. 자, 뭐냐면 이 특징이 없잖아. 그러면 이 문제는 전체를 못 묶어. 뭐? 이 특징이 없었을 때 항상 전체를 못 묶어. 항상 이걸로 와야 돼. 이걸로. 뭐라고 다시 얘기해야 돼? 이런 특징이 없으면 항상 뭐로 보라고? 구성원으로 보란 말이야. 응? 이렇게까지 해 줬는데 틀리면 맞는다 하면 이렇게까지 해 줬는데 선생님 다 틀렸어요. 진짜 이건 안 되겠지. 그치? 체크하고 문제 확인하자. 이것도 문제를 확인해 줄게. 자, 그리고 그다음에 또 넘어가자. 자, 여기 봐봐. 자, 스메기 좀 해. 자, 머리들. 자, 패밀리 형의 집합명사가 뭐라고? 내게 불러. 패밀리, 커미티, 오디언스, 팀. 무슨 자리? 주어 자리? 다른 자리가 있으면 신경도 쓰지 말고 주어 자리 바뀌어서 패밀리가. 그럼 어떻게 한다고? 이런 특징이 있다 없다 보고 단복수 결정해? 됐어. 그치? 없어. 이 특징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 무조건 복수 처리로 들어가도 돼. 전체로 못 봐. 봤으면 믿어도 돼. 이렇게 복수 단수로 돼 있으면 틀렸다고 얘기해도 돼. 자, 문제 풀어봐. 자, 오른쪽 와봐. 자, 3번 문제에 들여다봐. 3번 문제 3번 답 좀 봐봐. 읽어봐. 아, 패밀리가 저녁을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지? 오, 줄 쳐봐. 지금 무슨 수로 받았어? 복수로 받았자? 아, 그런데 패밀리가 주었는데 지금 특징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그럼 복수로 처리한 거 어때? 맞다는 얘기지. 승리기는. 원래 따지면 이렇게 따지는 거거든. 따져봐. 가족이 저녁을 먹고 있습니다. 항상 다 먹고 있는 건 아니잖아. 빠질 수도 있잖아. 그치? 맞지? 자, 4번 문제 또 봐봐. 4번에 3번 답 어때? 4번 문제, 3번 답. 디스팀, 팀의 명사가 주어자리 왔지? 자, 워개동사, 줄을 치고 워개동사 S 안 붙였으니까 복수로 받았지? 그런데 올이나 대여 특징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복수받은 거 어때? 맞다는 거야. 이렇게 해준다 틀리면 진짜 안 되는 거겠지. 그치? 이거는 문제 많이 내. 그런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얘들아, 이제 선생님이 왜 의미가 있는지 얘기해 줄게.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자, 보자. 패밀령의 명사가 이렇게 있는데 동사를 이렇게 복수로 받아 놓고 있어, 문장에서. 그럼 어떻게, 글을 읽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야? 아니, 복수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으면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야? 글을 읽는 사람이. 가족 중에서 늦게 일어나는 애들이 있나 보다. 여지가 좀 있네. 이렇게 받아들이잖아. 그치? 만약에 게츠, 단수로 받았으면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야? 빠짐없이 다 일찍 일어나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말이 참 달라지잖아, 뉘앙스가. 그치? 그래서 이 문제는 집약에 묻는 거예요, 얘들아. 폴리스케트는 물을 게 없어. 이건 독해하고 관계가 없어. 이거는 문제가 없는데 이거는 의사 전달할 때 문제가 되잖아. 그치?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 먹이 봐봐. 선생님, 이렇게 이렇게. 우리 가족은 얘들아. 아, 패밀리는 웍스 하드. 단수로 받아서 웍스 하드. 열심히 일한다. 그럼 어떻게 받아야 돼?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 하나도 빠짐없이 다 열심히 일하는 거구나. 그런데 선생님, 웍 하드. 복수로 해서.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 어, 걔 중에 열심히 안 하는 애들이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다. 확 달라지잖아, 분위기가. 그치? 그래서 집약에 물어. 이해 됐어?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이제 뻔히 처형 얘기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질명사로 또 넘어가자. 자, 보자. 그런데 명사판은 어차피 오늘은 안 돼, 얘들아. 다음 주 월요일 날까지 걸쳐서 같이 정리 들어가야 되는 명사판은 원래 길어. 관사 이런 건 좀 빨리 갈 거고. 자, 보자. 자, 4번에 뻔히 처형은 또 쉽게 얘기해 줄게. 자, 보자. 이거 분명히 접수됐지? 자, 선생님 다시 한 번 물어봐. 자, 오늘 배운 것 중에 좀 물어볼게. 머리 들고. 아, 선생님이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분 안 돼야 할 거 세 개를 선생님이 주고 오는 거야, 지금. 첫째, 불과선명사 덩어리 하나 줬지. 불러봐요. 인포메이션, 허머, 어드바이스, 데메시, 에비던스, 에라, 포니처, 이큐프먼트, 에스케이션. 부정관사에서 붙이면 안 돼? 자, 또 한 덩어리 얘기해 봐. 명사를 수와 양으로 나눈 상태에서 수 불러. few, many, a number of, 양, little, much, all, great, good, dear of, 또 on amount of, 공통어 조금, so many, 많은, all of, lots of, plenty of. 자, 패밀리형의 명사. 네 개 불러. 패밀리, 커뮤티, 어디언스, 팀. 무슨 자리? 주어 자리. 뭐? 부정관사 이쯤 숫자가 보여. 단수, 올 대어가 보여. 복수, 다 안 모이면 복수. 됐지? 지금 선생님이 세 덩어리 안 결코 주고 가는 중요한 건 문제 기억하고 온 거? 자, 그러면 서마하고 이제 뻔위처형 얘기 좀 하자. 자, 보자. 서마이 이제 뻔위처형을 쫙 또 얘기해 줄게. 자, 그리고 이제 물질명사로 가자. 자, 여기 머리들. 자, 이제 뻔위처형은 뭐냐? 아, 이건 금방 끝나. 이건 뭐 이해만 딱 하고 딱 잠깐만 끝나. 자, 머리들. 어, 뻔위처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자. 응. 첫 시간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은 항상 마음가짐, 정신자세가 중요해. 그러면 돼. 그러면은. 야, 설령.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 도전을 하지만 100%라는 건 안 되잖아. 그치? 우리가 노력을 해서 막 내년 시험에 다 같이 도전하지만 운이 안 좋거나 좀 노력이 부족해서 안 되는 친구도 있어. 그렇지 않겠니? 그런데 선생님 얘기는 안 되더라도 노력을 안 하고 안 된다는 건 안 되더라. 그건 인생의 마이너스야. 그런데 내가 할 거 다 해보고 운이 안 좋거나 내 실력이 안 돼서 안 됐다. 그러면 어떨 것 같으니? 정말 의미가 있어. 선생님, 한번 저런 얘기 해 준 적이 있나? 선생님, 한번 길을 갔는데 누군가 이렇게 부르더라고. 이렇게 얼핏 보니까 길에서 여기다 이렇게 수레에다가 이렇게 악세사리에 놓고 파는 사람들이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런데 그 팔던 젊은 친구가 선생님을 부르더라고. 그래서 누구지? 하고 쳐다보니까 선생님은 워낙 많은 학생들이 접하잖아. 얼핏 봐서는 잘 기억을 잘 사실 못해. 또 여러분 사이 나오면 또 바뀌잖아, 여러분들도. 그래서 누구시죠? 그랬더니 선생님 저 기억 못 하세요? 그래서 가만히 쳐다보니까 이제는 기억이 나는 거잖아. 오, 그래 기억난다. 우리 학원에서 공부하던 친구야. 한 2년 정도 공부했어. 그런데 안 보였어. 그래서 평소에 궁금했던 친구야. 열심히 했거든, 되게. 되게 열심히 했던 친구인데 시험이 안 되고 나서 안 보여서 선생님도 궁금했고 걱정도 많이 했고 그런 거야? 그런데 이제 길에서 이렇게 본 거야. 그런데 지금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어떠니? 좀 안 된 상황이잖아. 거기서 악세일 판단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객관적인 자료, 데이터에 의하면 뜻한 바가 안 된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죠? 모습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상황에 참 선생님이 말하기가 참 조심스러워, 얘들아. 그렇죠? 어떻게 잘 지내냐? 좀 괜찮지? 이렇게 물어보는 정도지? 아, 잘 됐다. 이런 얘기는 못 하잖아, 선생님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얘기했어. 그런데 그 친구가 빨리 알아보더라고. 내가 굉장히 본인을 지금 걱정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선생님이. 그렇죠? 말을 못 하는 거구나. 그랬더니 딱 하는 얘기, 그 얘기를 하더라고. 선생님, 저 잘 됐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선생님이 마음이 놓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래, 정말 잘 됐다니까 좋다. 네가 열심히 했을 때 선생님이 진짜 넌 될 줄 알았고 안 됐을 때는 정말, 그렇지? 선생님도 굉장히 실망도 컸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친구 얘기가 그러더라고. 뭐냐면, 인연하고 자기가 이 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대. 그래서 나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 장사를 시작을 했대. 행상을 이제 한 거지, 그렇지? 처음에 한 1년은 정말 많이 고생을 했대. 1년은 정말 단속도 쫓겨다니면서 이렇게 했대. 그때 어떤 게 힘이 됐었냐면 이 얘기를 하더라고. 2년 동안 자기가 공부하면서 노력했던 과정이 있잖아. 정말 자기는 평생 그런 노력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해본 적이 없다는 거야. 그런데 그 2년 동안 그렇게 했대. 그런데 그 힘이 이 1년을 버틴기는 힘이 되더라는 거야. 아, 그거 어려운 공부도 했는데, 그렇지? 이까짓 거 못하겠나?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야. 그래서 1년 만에 딱 이제 자리를 완전히 잡았대. 그래서 그 노력이, 공부했던 노력이 계속 됐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뭐 어떤 노력을 하든 간에 밤을 새도 힘들지 않았대. 공부할 때 생각해보면, 워낙 공부할 때 고생을 많이 해서. 남학생들 군대 갔다 오면 그거 있잖아, 얘들아, 그렇지? 웬만한 사람이 건드려도 참잖니, 그렇지? 그런 거와 똑같은 현상이 된 거지, 그렇지? 그래가지고 1년 만에 성공하고, 그러면 이제 이날은 공장을 자기가 조그만 걸 차렸대. 이제 성공을 해서 악세사리를 만들어야 되는 공장을 이렇게 차려가지고 이날은 자기가 직접 어떤 게 팔리는 건지 보고 싶어서 직접 수레를 끌고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소비자들이 어떤 걸 주로 사가고 반응이 어떤지, 그렇지? 그걸 체크하려고 나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걱정 안 해도 돼요. 자기는 지금 결과적으로는 공직해간 것보다 자기는 더 자기 개인적으로, 그렇지? 더 발전이 됐고 좋은 걸 찾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런데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해주는 이유는 얘들아, 이거야. 뭐냐면 우리가 다 같이 도전을 하지만 우리가 다 100% 공무원은 될 수는 없어, 이건, 그렇지? 선생님이 다 100% 된다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 거지. 어떤 과정에 어떤 선택이든 간에 우리 중에서 안 되는 친구도 있을 거라는 거야. 그런데 선생님은 뭘 얘기해두고 싶으냐면 지금 이 과정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여러분에게 애를 써주면 나중에 어느 위치에 있더라도 정말 다 성공할 거야. 설령, 여기서 공무원 한 1, 2년 공부하다가 내가 뜻한 바로 안 됐어. 그럼 이게 힘이, 여기서 아주 애를 써주면 그게 힘이 돼서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정말 잘할 거라는 얘기지, 뭐든지, 그렇지? 그러니까 난 이 시간을, 여러분, 난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물론 목표는 공직해간다. 나는 목표를 딱 두고, 좋다. 내가 설령 안 되더라도 이 시간이 쓸데없는 시간이 안 되기 위해서는 어떠니? 내 스스로에게 부끄러움 없게, 그렇지? 정말 노력은 해본다, 그렇지? 막 하다가 정말 기절도 한 번 해본다, 그렇지? 그런 마음이면 어떨까? 이 과정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겠지, 여러분,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말 큰 걸 배워서 간다는 거야. 선생님은 소장 얘기로 그래, 얘들아. 이렇게 헤어지고 나서 선생님이 오면서 그 생각을 했어. 그래, 너는 더 잘 됐다, 그렇지? 오히려 본인의 일을 찾아서 갈 수 있는 계기가 됐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친구는 그다음부터 연락을 해, 연락을 하면서 그 나항은, 선생님이 걱정이 되는 친구들이 있어. 보면 사실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있어도 사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 뭐냐면 유독 이렇게 좀 불안하고 좀 뭔가, 그렇지?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 그렇지? 선생님은 항상 그런 부분은 있어. 그래서 그런 애들은 그 나항을 항상 선생님이 좀 궁금해해. 그래서 이 친구와 나도 얘기하는 게 네가 어떻게 사는지는 대체 선생님한테 연락을 해라, 그렇지? 그래서 좀 궁금하니까, 그렇지? 네가 잘 사는지 궁금한 것도 있고, 그렇지? 그래서 좀 이렇게 그 일에서 대단한 성공을 해서, 그렇지? 뭔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렇지? 그런 마음이 항상 있는 거지, 그렇지? 여러분 같은 경우도 여기서 정말 애를 써줘야 돼, 그렇지? 그런데 여기다 이렇게 있으면 얘기하는 게 정말 그렇게 애를 쓰면 안 되는 경우는 없어. 이게 안 되지 않고 다 99%는 다 되거든, 그렇지? 그런데 그 애를 안 쓰니까 자꾸만 선생님이 얘기하고 잔소리하고 그러는 거야, 그렇지?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벌써 그래, 일찍 와야지, 그렇지? 선생님이 여기 학원에 8시 한 30분, 40분에 딱 도착을 했는데 보니까 만난 사람들이 안 왔어. 지는 거야. 그게 벌써부터 애를 안 쓰는 거잖아, 그렇지? 그런데 최소한도 학원에 몇 시까지는 와야 될 것 같으니 최소한도 늦어도 9시까지는 와야 되지 않아? 좀 빨리 오면 8시에서 8시 반 사이에 오고, 그렇지? 그럼 이른 시간 아니잖아. 그런데 10시나 돼서 이렇게 나타나고 온다. 10시 오기 전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책 보고 온 거 아니잖아. 편하잖아. 그 시간 그냥 뭉개고 온 거잖아. 안 그래. 그런 데서부터 벌써 벌어지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 봐야 몇 개월이니 이제. 8, 9개월 고생하면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평생 재미있게 잘 살란 말이야. 그래서 내일 아침에도 일찍 와서 그래야 빨리빨리 붙어가지, 그렇지? 여러분, 크게 거창고 하려 하지 말고 아침에 일찍 와서 전주에 배웠던 거 복습하고 수업 들으란 말이야. 지금 국사 어제 수업 들었지? 그러면 어제 국사 수업 들은 거 다음 주에 일찍 와서 화요일 날 한 1시간 반, 2시간, 2시간 있잖아, 그렇지? 앞에 뵌고 쭉 하면 다시 읽고 수업을 들으란 말이야. 그럼 뭐가 되니? 연결이 되잖아, 연결이. 그러면 공부가 재미있어져 뭔가. 흥미로워진단 말이야. 그것만 해, 그것만. 주간모의고사 잘 보고 온 거야? 그러면 뭐 어려워, 그렇지? 저기 뭐야? 내일부터는 늦어도 9시까지 와, 9시까지 오고 빨리 오면 8시, 8시 반까지 와. 선생님도 보통 9시 정도에 학원에 왔었는데 선생님도 내일부터 8시 반에 올게. 그래서 여러분도 볼 거니까 8시 반까지는 대신 맞춰서 와. 그런데 니네들은 게을러서 운동하고 오는 거야. 한 시간 반 정도 운동을 하고 그리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그것까지는 안 바래, 그렇지? 그러니까 딱 일어나서 아침에 와서 딱 앉아. 야, 그게 서로 분위기잖아, 그렇지? 옆에 사람이 그렇게 노력해주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이렇게, 그렇지? 서로 이제 동화가 되잖아,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늦게 올 사람 같으면 선생님한테 미리 얘기해, 응? 선생님이 내일 아침에 잔소리 안 하게. 아침에 딱 보자마자 잔소리 하는 거, 여러분들 기분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잔소리 안 하게. 선생님, 나는 내일 아침에 사정이 어디 어디 들려야 됩니다. 라고 미리 얘기하고, 응? 그 사람은 내는 시간 다 맞춰서 와, 응? 꼭. 그거 잘해, 우선 그것만 잘해보자고, 응? 그래서 하나씩 고쳐보면서, 응, 그렇지? 노력을 해야 돼, 응? 자, 여기 머리띠, 자, 그다음 얘기하자. 내년에 다 붙으면 진짜 얼마나 좋아, 그렇지? 어, 합격해서 오면 진짜 애들 좋아. 의름가고, 어우, 진짜 한마디를 펴서 진짜 좋아, 얘들아. 어, 근데, 그렇지? 자, 여기 봐봐. 자, 스미기 해. 어, 버니처 형은 뭐냐면, 자, 스미기 잠깐 얘기시켜줄게. 이해만 해. 버니처의 의미가 뭐예요? 가구지, 가구. 그렇지? 어, 가구라는 표현은 개별적이야, 집합적이야. 그거 얘기해야 돼. 그렇지? 스미 학원 앞에서 외쳐볼게. 학원 앞에서 학원 보고 불러야, 얘들아. 가구 모여라. 하나와 다 와야, 다 와야지, 다. 그렇지? 그러니까 우선 뭐 얘기하면 있는 거예요? 집합. 그렇죠? 들어. 그런데 가구는 일정한 형태가 있어, 없어? 없지? 다 생김새가 다 다르잖아. 그렇죠? 일정한 형태가 없는 게 무슨 명사예요? 물질명사 아니야? 돌이나 물이나 술 이런 거 다 일정한 형태가 없으니까 물질명사라고 얘기하잖아. 그럼 물어보죠. 버니처형이라는 명사는, 집합명사는 물질명사의 일정한 형태가 없는 물질명사 성격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버니처형을 집합적 물질명사 이렇게도 얘기를 해. 교제 봐봐. 밑에 줄 쳐줄게, 줄 쳐. 버니처, 줄 쳐봐. 아, 라게지, 버게지, 줄 쳐. 수화물, 역시 일정한 형태 없지? 오른쪽? 아, 머시너리, 기계류, 줄 치고. 또 스테이셔너리, 문방구류, 줄 치고. 또 이큐퍼먼트, 장비류, 줄 치고. 됐나? 더 이상 확장 안 하지만 여기까지만. 자, 불러. 다시. 버니처, 베게지, 러게지, 머시너리, 스테이셔너리, 이큐퍼먼트. 이렇게, 그렇지? 이건 소위 무슨 명사라고? 집합명사 중에서. 집합적 물질명사. 그러니까 일정한 형태가 없다고 묶어준 거야. 그럼 얘들아 얘기 끝났어. 자, 여기 봐. 얘기 끝난 게 뭐냐? 물질명사의 성격은 수야, 양이에요. 양. 그렇죠? A, 들어. 필요 없어. 양이지? 부정관사, S, 써, 못 써. 못 쓰지? 물질명사니까, 양이니까. 그렇죠? many, so much, so much. few, so little, so little, 그렇죠? 양해명사 얘기 다 얘기하란 말이에요, 여기서. 그렇죠? 그리고 좀 이따 배우게 했지만 물질명사, 양해명사는 수표시할 때 a piece of라는 조사를 붙여. 이 조사 금방 배울 거야. 가구 하나 불러. a piece of furniture. 이렇게 했나? a piece of라는 조사 붙여. 교재 봐봐. 자, 그 밑에 예문 좀 봐봐. 왜 a furniture가 X 표시되었는지 알겠어? 부정관사 쓰면 안 돼. 양해명사, 물질명사 성격 거기 있단 말이야. 어떻게 오쳤어? a piece of furniture. 이거 조사라는 거 붙이잖아. 또! many furnitures가 왜 X 표시되었는지 알겠지? much furniture, 그렇지? 됐나? 뻔위처형은 쉽지 뭐. 이런 것만 주의하면 되지 뭐. 확인하고 할까? 자, 오른쪽 와봐. 자, 교재 확인. 자, 뒷장 넘겨서. 자, 뻔위처형에 대해서 선생님이 탁 체크해 볼게. 자, 바로바로 체크해 버려. 자, 가자. 자, 문제 중에서 자, 7번 문제의 답이 어느 걸까? Did you hear? 너 들었냐? 바이어, 화재에 대해서 들었냐? last night, come on, 그렇지? 가로, 몇 번? 우선 뻔위처는 S 붙이면 안 되잖아. 1번, 3번 지워야지. 부정관사어의 하나의 힘이 있으면 안 되잖아, 그렇지? 4번도 원도 부정관사의 힘이라고 했잖아. 오케이, 몇 번 더. 2번, 선포니처, 그렇지? 자, 8번 문제 봐. 어디 틀렸어? 이런 건 눈에 확 들어오지 뭐. 어라이빙, 패신젤, 도착하는 승객들. 도맨스틱은 국내 선양은? 도맨스틱에 대한 국내잖아요. 클레임의 동사 두 줄 주장했고 청구했습니다. 클레임이 뭔가 청구하다 주장하다 동사하잖아. 두 줄 딱 쳐주고. 자, 그것까지 다시 해서 불러봐요. 불러. 어라이빙, 패신젤스니까 도착하는 승객들이야? 뭐 타고? 도맨스틱, 플라이, 국내선 타고? 이들이 클레임, 주장하고 청구해서 뭐? 그들의 수화물을, 됐나? 바게지 있어? 안 되지? 금방 S 붙이지 말라 했잖아, 그렇지? 맞나? 버니처형은 이렇게 정리하면 돼. 버니처형은 패밀리 형만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아. 자, 머리들자. 버니처형까지 체크하고 전역하자. 자, 버니처형 불러. 버니처형, 베게지, 라게지, 머시너리, 스테이셔너리, 이큐프먼트, 부정관사 S 써 안 써? 안 써. 매니 써, 머치 써. 머치, 릴수, 퓨스, 리틀, 수표시, 뭐? 피스 오브 버니처. 됐나? 이렇게 됐지? 자, 패밀리, 지판명사 이렇게 두 가지 딱 정리해놔.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자, 569페이지에 물질명사 쪽으로 들어가자. 물질명사도 서마하고 이제 꼭 배워야 될 게 하나가 있어. 거기서 조금 애를 먹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게 있어. 569페이지에 물질명사. 됐나? 자, 여기 보자. 서마하고 물질명사에서 좀 얘기할 거 좀 얘기하자. 물질명사에서 서마한테 배우대기 적으라. 일단 물질명사는 아까 수야 양이었어? 양의 명사였잖아. 그래서 물질명사는 부정관사, S같은 거 붙이면 안 돼 있잖아. 불과사는 양의 명사. 그렇지? 맞지? 자, 근데 꼭 여기 보자. 이런 물질명사를 수표시하는 걸 배워야 돼. 자, 교재 좀 봐봐. 꼭 읽어봐. 뭐라고 했어? 읽어봐. 일정한 형태가 없고 형태가 있더라도 하나의 개체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셀 수 없다라는 얘기하는 거야. 말 참 어렵게 얘기하지. 또 물건을 만드는 물질이나 재료 이런 것이 주로 물질명사다. 이렇게 얘기해놨잖아. 그렇지? 됐나?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 물질명사 수표시라고 돼 있지 않니? 줄 한 번 딱 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물질명사의 보통명사 하라고 돼 있지. 그렇지? 그건 지워버리고 그건 필요 없고. 자, 물질명사에서 수표시만 잘 배우면 돼. 자, 여기 좀 묻자. 자, 이걸 이제 선생님이 또 알려줄게. 자, 봐봐. 자, 쓰면 먼저 묻자. 수표시할 때는 원래 뭐로 수표시하지? 어? 에이, 그치? 1, 2, 3, 4, 5 이런 걸로 수표시하지. 한 개, 두 개, 세 개. 그렇지? 근데 묻자. 물질명사, 추상명사는 한 개, 두 개, 세 개를 못 붙이는 이유가 뭐지? 1, 2, 3, 4를 왜 못 써? 봐봐. 지금 예를 들어볼게. 워터, 물이 있어. 쫙 퍼져 있지? 근데 지금 여기다가 하나라는 표현을 딱 썼어. 됐지?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지? 그러면 하나라는 표현을 이렇게 퍼져 있는 물에다 붙였는데 그러면 얘 하나가 어디까지가 하나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 퍼져 있으니까. 그렇지? 하나, 두 개 하면 덩어리가 탁탁 젖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라는 데가 구분이 안 되잖아. 그렇지? 두 개라는 표현을 붙이면 어디까지가 두 개인데 구분이 안 되잖아. 그렇지? 동어리가 앉아져 있으니까. 그래서 물질 추상명사는 바로 1, 2, 3, 4, 1개, 두 개, 세 개를 못 붙이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까? 또 의지의 인간 아니냐. 그렇지? 어떻게 할까? 이러면 되지. 좋다? 딱 퍼져 있는 물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그릇에 덩어리로 만드는 거야. 그럼 그 덩어리가 젖이잖아. 그릇에 이렇게 품으면 하나둘 덩어리가 젖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물질 추상명사는 수표시할 때 그릇에 도움이 필요한 거야. 덩어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지? 이 그릇을 뭐라고 그래? 역할을 잘 생각하고 얘기해 봐. 이 그릇의 역할이 뭐야? 물질명사 추상명사 수표시하는 데 도와주고 있잖아. 뭐야? 조수사라는 거야. 조자가 뭐야? 도와줄 조자야. 숫자를 표시해 주는 걸 도와준다. 그래서 조수사라고 그러는 거야. 여기다, 여기다, 들어봐. 조수사라는 편이 뭔지 알겠어? 하는 역할이 뭔지 알겠어? 물질 추상명사 이렇게 덩어리로 만들어주는 역할이란 말이야. 됐나? 그런데 묻자. 이런 조수사는 항상 기본 폼을 어떻게 갖고 있지? 앞에 숫자 쓰고 뒤에 단위명사 쓰고 뒤에 어부붙여서 꼭 만들어 형태는. 자, 땡겨봐. 물 한 잔 땡겨. 불러. 물을 잔에다 담아서 한 잔 이렇게 만들라는 거 아니야. 그렇지? 어떻게? 어. glass of water. 그렇지? 물을 잔에다 담아서 한 잔 이렇게 만든 거야. 기숙 단위명사 보고, 그렇지? 맞지? 자, 그럼 선생님 이렇게 한번 써볼게. 비교하지 마. 들어. 들어. 한번 이렇게 써볼까? 빵 한 덩어리라는 표현을 써볼게. 어, 로프 브레드. 대한대. 얘들아, 얘들아. 지금 빵 한 덩어리라는 표현을 선생님이 쓴 거예요. 빵은 덩어리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잖아. 그렇지? 어때? 틀렸지? 뭐가 빠졌니? 어부가 빠졌잖아. 제대로 형태 갖춰. 어, 로프 브레드. 그렇지? 또 해봐. 어? 이번에 선생님이 종이 한 장이라고 써볼게. 시트 오브 페이퍼. 시트는 장이야. 얇은 장. 침대에 시트 하잖아. 시트. 시트가 이 단어예요. 얘들아. 얇은 장. 됐지? 어때? 어디 틀렸어? 어, 단위명사 앞에 숫자가 없잖아. 안 되는 거지. 그렇지? 어? 시트 오브 페이퍼. 이렇게, 그렇지? 그러니까 조사를 쓸 때는 형태를 장에 맞춰 쓰란 말이야. 어떻게? 불러. 기수, 단위명사, 어부. 정확히 맞춰 써야 되는 거야. 이거 일단 접수됐어?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이 두 가지 얘기할게. 이게 끝나는 게 아니야. 이제 이걸 가지고 문제를 만든 걸 이제 봐야 되겠지. 근데 두 가지를 물어야 되더라. 여기서 뭘 묻냐면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이런 부분이 딱 줄을 치고 묻잖아. 좀 이따 보여줄 거야? 그럼 여기서 따져려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뭐냐면 잘 들어봐. 조수사에서 우선 따지는 게 첫 번째 뭐냐면 숫자 표시하다 보면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이상을 표시할 수 있잖아. 그럼 어딜 복수로 해? 단위명사를 복수로 해야지. 뒤에 물질주상 명사는 복수로 하면 안 되지. 얘는 S 붙이면 안 되는 나라들이잖아. 두 잔의 물 불러. 두 잔의 물 불러. 두 잔의 물 불러. 저는 글씨anka mut bess ног, wanna see. 자, 돼야 안돼. 잘못했지? 어디 가? 두 잔이니까 단위명사 복수는 맞아. 여기 S 붙이면 안 되지. 그렇죠? 세 덩어리의 빵 불러. 세 덩어리의 빵 불러. 그래, love of bread. 맞아야 틀려. 그렇지? 어디가? 그렇지? 물질명사를 S 안 붙이는 건 좋은데 단위 명사는 복수를 했었어야지. 세 개니까. 그렇지? 맞나? F로 끝나면 복수 어떡하지? V로 고치고 ES. love of. 그렇지? F로 끝나는 데는 F 붙이면 안 되더라. V로 고치고 ES. 네 장의 종이 불러. For seat of paper. 이거 지금 이해해? 문제를 한번 살짝 이동했다고 얘기할까? 자, 뒷장면 1번. 1번 문제 체크해 봐. 뒷장을 넘겨서 1번 문제의 답이 어느 건가 체크 좀 해 봐. A가 뭐라 그랬나? What did you buy? 뭐 샀니? In the market. 시장에서 무엇을 샀냐? 피가. I bought. 샀습니다. A love of bread 줄 쳐봐. A love of bread가 뭐예요? 빵? 한 덩어리 샀어요. 또 for years of corn 줄 쳐봐. Year가 원래 귀잖아, 얘들아. 그렇지? 그런데 옥수수 콘에서 귀는 뭐예요? 저거지요, 여러분들? 에이, 여기 봐봐. 니네 옥수수가 이렇게 있으면, 옥수수 나무가 있으면 옆에 이렇게 옥수수가 맺잖아. 귀처럼 이렇게 나오잖아. 그렇지? 몰라. 그렇지 않아. 이걸 뭐예요? 한 자루, 두 자루라고 그러잖아. 네 자루에 옥수수를 샀다. For years of corn. 그렇지? 그런 것도 재미있는 표현이잖아요. 몇 번? 답 찾아봐. 몇 번? 1번은 왜 하는데? 오브가 빠졌지? 4번은 왜 하는데? 그렇지. 쿼트에서 붙였어야지. 그렇지? 뒤에 밀크농이랑 냅두더라도. 그렇지? 오케이. 몇 번 더. 이봐. 어, 쿼트 오브 밀크. 그렇지? 이런 문제 풀 수 있겠어? 이제?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또. 다시 앞으로. 또 선생님이 새로운 스타일 또 하나 보여줄게. 자, 틀어. 이제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찾을 수 있겠어? 그렇지? 주간모의고사 때 이렇게 냈는데 틀리면 맞는다는 건? 잘 찾아내야 되는 건?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이 또 두 번째 스타일 보여줄게. 자, 또 머리 틀어보자. 두 번째는 이런 문제. 여기다 했잖아. 이 단위 명사를 물어보는 게 있어. 뒤에 물질 추상명사 주고 이 단위 명사는 뭘 쓸 건? 이걸 물어보는 게 있거든? 그러면 이거는 여기 보고 결정하면 되잖아. 지금 물어보자.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얘기할게. 틀어보자. 물에 다니는 뭐뭐 돼? 클래스. 또 다 대봐. 컵. 또. 볼. 접시. 접시에다 물 담잖아. 또. 밖에서 드럼. 다 되지 뭐. 맞지? 빵은 덩어리니까 루프 쓴 거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결정하면 돼. 종이는 얇은 거니까 시트 쓴 거 아니야. 그렇죠? 자, 교재 봐봐. 자, 569페이지 다시 와서. 선생님이 중요한 거 체크하면서 얘기할게. 처음에 비누 한 장 줄 쳐봐. 어? K가 없어. 비누의 단위는 뭐야? K. 내려가. 장작 한 덤이는 히프 쓰지. 히프. 내려가. 한 차례 비에서 샤워. 비는 샤워. 샤워가 원래. 우리가 물줄기를 얘기하는 거야. 샤워한다는 게 이 단어 쓴 거 아니야. 물줄기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샤워. 샤워. 또. 내려가. 그 밑에 스푼 풀어보시고 가. 줄 치고 별표해. 이거 선생님이 별도로 정리해 줄게 또. 거기에 문제 포인트가. 또 내려가. 천둥은 뭘 썼어? 어? 볼터. 그렇지? 볼터 쓰는 거 체크하고. 자, 여기 틀어봐. 자, 이제 숨하고 얘기 좀 하자. 왜냐하면 사실 선생님이 단위를 이렇게 봐줬는데 사실은 이제 설탕에서 문제를 제일 많이 내. 얘들아. 자, 선생님 물어보자. 슈가. 설탕의 단위는 뭐뭐 있죠? 우선 대바. 설탕의 단위는 뭐뭐 있어? 뭐 여러분들 저기 엄마가 설탕 사와라 그러면 어떻게 사오라고 그래요? 한 봉지 사오라고 그러지 않나? 100이라는 단위 써도 되지 뭐. 또 설탕은. 파운드로도 얘기했잖아 얘들아. 그렇지? 또 킬로그램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 뭐. 그렇지? 또 설탕은 각설탕도 있잖아요. 각설탕. 각설탕이 뭐예요? 럼프. 럼프. 그럼 빵에다 쓰면 안 돼 얘들아. 럼프. 럼프. 자, 이제 좀 더 필기해봐요. 자, 선생님이 듣고 해야 될 게 있어. 자, 들어. 근데 여기서 이 단위 명사 물을 땐 이 문제가 제일 많이 묻거든. 자, 들어봐요. 선생님이 스푼을 쓰면 되니 안 되니. 설탕의 단위를 스푼을 쓰면 돼 안 돼. 안 돼. 뭘로 써야 돼? 스푼? 풀로 써야 돼. 이유가 뭐예요? 스푼은 왜 안 되고 스푼 푸는 왜 돼? 여기 봐. 자, 선생님이 스푼을 줄 테니까 설탕을 퍼봐. 됐지? 맞지? 근데 묻자. 풀 때마다 양이 매번 다르면 의미 있어? 없어? 없지? 항상 똑같은 양이 나와요. 의미가 있잖아. 그렇지? 맞지? 자, 똑같이 퍼봐. 스푼 갖고. 어떻게? 그렇지? 가득이 퍼야 매번 똑같은 양이 나오잖아. 만약에 조금 모자르게 퍼면 매번 양이 다르지, 얘들아. 그렇지? 아, 왜 스푼 풀을 붙여야 되는지 알겠어? 매번 똑같은 양이 나오란 말이야. 이렇게 쓰면 양이 달라져서 안 돼. 자, 그러면 이런 얘기 다 돼. 자, 이제 다 해결할게요. 자, 보자. 한 줌의 모래할 때 핸드야 핸드풀이야. 핸드풀 가득이. 그래 똑같은 양이 나오잖아. 한 모금할 때 마우스야 마우스풀이야. 마우스풀 입안 가득이. 그래 똑같은 양이 나오잖아. 다시 한 번 들여다봐. 한 줌의 모래에서도 왜 핸드가 아니라 핸드풀인지 알겠어, 이제? 핸드 쓰면 안 되는 이유 알겠어? 어, 이게 단일 명사 결정에서 가장 문제의 포인트야. 포인트. 문제 체크하고 필기할까? 자, 뒷장 넘겨봐. 이번 문제 답이 어느 걸까? 572페이지에 I like, 나 좋아합니다. My tea, 나의 티를 Very sweet, 대단히 달달한 걸 좋아합니다. 그치? 그래서 I always take, 나는 항상 테이크, 먹습니다. 5 가로버슈가, 설탕의 단위 써보래, 얘들아. 몇 번? 1번 로브, 덩어리는 빵에다 써야지. 넌프가 각설탕 맞는 거 아니야? 4번은 왜 안 돼? 그렇지. 스폰스는 안 돼. 스폰 풀스가 돼. 이제, 그치? 이해 되나? 이렇게 단일 명사 보는 건 이렇게 보는 거야. 이거 기억해야 된 거야. 이거를 옆에다 좀 체크해 놓자. 우리가 조수사 옆에다가 이렇게 딱 체크해 놓고 잠깐 쉬었다가 서마하고 추상명사에서 가볍게 체크하고 추상명사는 가볍게 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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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